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연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로 아침을 여셨고 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 철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회하 기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이 바로 이 기도의 전통입니다 선교 역사 140년이 되지 않았는데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전통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전통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저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교회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동시켜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강력한 통성 기도운동 금요철약 기도운동 금식 기도운동은 우리 순봉원교에서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확산시킨 기도운동입니다 통성 기도 때문에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한국교로부터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봉원교회가 폭발적인 풍을 가져왔고 우리를 비난하던 모든 교회도 지금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우리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금식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통성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철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큰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익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나간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외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살다 보면 때때로 얘기에 차는 문제와 어려움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1년 6개월이 넘도록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4단계로 모든 것이 제약된 상태에서 지금 또 한 달이 연장되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 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수입도 없고 쌓이는 건 빛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젊어하며 탄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해망을 잃고 일자리도 없고 또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 보험자리도 없어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홀로 사는 독구노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 찾아오지 않고 에어컨도 없이 선분기 하나로 더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번 겨울이 추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들 3만 6천명 넘는 탈북자 가족들 장애호 가족들 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괴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껏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두고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린 절대 사회의 고통의 소리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사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10편 27편 1절입니다 야외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외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야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권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권한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기쁘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이 희망의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곤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3, 3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외 그의 이름을 야외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대 주관자들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10편 135편 6조를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대 이루도록 주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10편 33편 11절입니다 야외의 계획은 영혼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복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5절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귀를 야외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해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온 권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날마다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미야 33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부르지져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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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때 부르지져야 합니다 고통의 때 문제와 어려움과 큰 병에 걸려 시안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의 발로 부르지져 기도할 때입니다 예리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조주의 물러 목사님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수천명의 아이들을 매일매일 돌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그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그날 밤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수뇌에 걸리기도 했지만 일생 동안 그의 응답받은 기도는 5만 번이 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자신의 짐을 절대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임께 그것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분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시험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늘 기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간절히 부르셔기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워야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 킹잼스 버전을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 그 일을 너에게 펼쳐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셨기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 상관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리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길을 내주시고 매물은 땅에 물이 터져 강물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최근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김유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유튜브에는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매일 아침 새벽을 같이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미라클 모닝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뉴질랜드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사업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고 본인이 홀로 남았습니다 동양인의 작은 키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나 홀로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날 때 그가 머물러 있던 홈스테이 하는 집에 있는 분들이 독실한 크리찬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유진이 학생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고 학교 갈 때 말씀으로 큐티를 해서 위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두 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내게 주 추워진 추가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할 일을 꿈꾸었습니다 꿈꾸어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 둘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나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가 꿈꿨던 것이 하나, 둘씩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가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에모리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미국 뉴욕주하고 아트란다 두 개 주에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 변호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같이 살던 삶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신호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란 아이였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준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기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말리 부린 찬송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를 지은 분은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찬송을 지었습니다 24세에 그가 결혼하기를 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하루 전에 약혼자가 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 주에도 오신 분을 간 거고 그로부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살다가 캐나다로 건너와서 이제 그곳에서 본인이 신학도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캐나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또 폐결에 걸려 죽습니다 두 번 다 결혼을 앞두고 살아난 약혼자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 그렇게 한절히 기도하는데 1855년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캐나다에서 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 첫 번째 약혼자가 죽고 두 번째 약혼자가 죽었을 때 외롭고 혼자 내동해졌을 때 나와 함께 주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시를 지어서 병사에 놓은 어머니를 위로하게 해서 찬송을 지어보낸 이 찬송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는 기도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일생이 기도의 일생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나의 가장 힘들고 외려울 때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하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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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옥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